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노조가 좀 너무 쎄 하는 일반 인식이 있거든요. 일반 기업체가 사실은 노조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노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건설 노조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눈이 드는 것이 흐름으로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탄압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밤 연대처럼. 분석에 의하면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분석이 사실은 정부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정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보여준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단 자꾸 구조를 나중에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좀 나가는 거네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 정부의 약간 특징 같아요. 특징이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탁 하나의 사건와 이슈와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도 개선하자. 어쨌든 노조와 정부는 제3자인데 정부한테 오게 해라.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법인가라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같은 편 같은 느낌. 제가 섭외를 잘못한 느낌이죠. 가거시어서 싸워야 되는데.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2부에서는 요즘에 정부랑 노조랑 서로 나오는 말들이 보면 제가 좀 무섭습니다. 이게 상당히 원색적이고. 굉장히 노정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특히나 정부에서는 거의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히나 건설노조 쪽으로 좀 많이 타깃이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조폭도 하시는데 자꾸 노조를 괴롭힌지 잘 모르겠고. 흐름으로 보면 제주율이 떨어질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탄압을 하면 제주율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밤 환불연대처럼. 그래서 정권 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센터장님의 시각인데 변호사님. 지금 건설 현장 쪽에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좀 많긴 많습니까? 솔직히 제가 건설 건물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들은 하긴 하는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건설이 수십 년간 아주 그냥 잘 돼 왔잖아요. 토목은 토목대로 아파트 지는 것도 찾았고 가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중대산업적 처벌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했지 노조가 문제가 돼서 건설을 못하겠다. 건설 현장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 그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런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는 정도는 파악이 되지만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께서는 왜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첨언을 드리면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노조하면 대기업 생산 제조업의 대기업 노조들이 일반적으로는 세다고 많이 얘기했었죠. 과거에 현대자동차 노조라든가 강성노조라든가 이른바 금속노조해서 자동차 노조라든가 이런 데들이 파업을 통해서 생산을 차질을 주고 그런 데서 기업체들이 손해가 막심하고 라인을 멈춰서 뭘 어쩌다 하는 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강성노조는 금속노조로 보통 대표가 되는 제조업체, 자동차 노조 이런 데가 좀 많이 강성노조라는 얘기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건설노조까지 최근에 건설노조는 아무튼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낯선 분야입니까? 일부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 장에서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갑자기 또 이런 이슈 들어오고 나서 예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건설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구조 자체의 문제거든요. 건설사가 해당 일들을 또 떠넘기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을 마치 또 변호사님 그거 여쭤볼까요? 아까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노조와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부에서 아무래도 공격을 하고 노조에서 지금 받아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는 지지율과 관련된 아까 해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만. 변호사님은 뭐 그거는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노조와의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조금 도움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만일에 일반 제조업체라든가 그런 건설노무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는 또 노조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또 국민들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노조가 좀 너무 세 하는 일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그 부분을 정문으로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힘이 있는 일반 기업체가 사실은 노조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노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는 있어요.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건설노조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문이 드는 것이 우리가 건설노조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기능공 내지는 기능이 없는 일단 육체노무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일거리를 찾기는 하겠지만 어느 한 직장에 영숙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공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어떤 문제점 지적의 방향이 건설노무자 건설노조 물론 노무자가 또 노조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그렇게 일반적인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좀 뭔가 2%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변호사님의 공감도 많이 이끌어냈네요. 저희가 여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게 되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노동조합과의 각을 세우는 부분이 정권에 유리하느냐 불리하냐 이 문제 갖고 얘기하기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센터장님께서는 그게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노조를 상당히 탄압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석에 의하면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분석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정부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정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크레인 기사들의 원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정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100% 그게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변호사님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실제로 오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서 원래비입니까? 네. 원래비. 면허 정보를 시켜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아, 예. 낙낙하상. 이게 보니까 노조 측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높은 데서 내려왔다 올라왔다면서 식사시간 같은 거 다 시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밥도 굵으면서 일을 할 테니까 대신에 좀 보상을 더 많이 해달라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점점점점 금액이 많아져서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거 봐요. 현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제가 뉴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래비 등 급여 이외의 웃돈을 받거나 부당하게 퇴업을 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간 앞으로 면허가 정지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네요. 있었고 실제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첫 케이스로. 그런데 원래비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원래비도 노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임금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험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시켜서는 안 될 일까지 시키면서 그걸 부탁하는 형태로 기업에서 돈을 줘왔던 것인데 이게 왜 우리들의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공기를 빨리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니까 조출이라든가 연장근로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사실 얹혀줬던 돈인 거죠. 이 부분이 불법인지 여부는 따져보긴 했지만 그 책 쌓여있는 조종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 일부 이게 임금의 일부다라고 인정한 판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도대체 임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위험한 업무를 하면 위험수당을 주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점심시간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게 맞는데 이걸 원래비라는 형태로 그냥 하나의 패키지로 몰아서 가게 되면 불붕한 부분이 많아지고 그게 기업의 어떤 그 현장에서 이익을 많이 기대가 되는 업체는 또 많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임금체계 구조에 문제가 있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가져가 볼까요. 문제가 있으니 고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그런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잡고 나서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구조를 먼저 개선하고 그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것을 잡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던데 지금 정부에서 선택한 것은 일단 자꾸 구조를 나중에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네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이 정부의 약간 특징 같아요. 특징이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탁 하나의 사건와 이슈와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도 개선을 하자 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접근이 되는 거죠. 검사 출신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바탕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검찰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위법 불법 형사 문제 이런 시각을 일단 보고 그러면 그것이 최대한 적법한 체계로 들어오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발생한 위법 불법 형사 문제는 일단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람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에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는 거죠. 센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람을 뭔가 괴롭히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처벌을 동원해야지 선처벌 후 제도 개선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은 태도인데 그랬던 말씀대로 검찰이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강선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당장의 현안의 어떤 문제 누구를 처벌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안 되면 사람들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요. 일종의 충격 요법이 있어야 바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야 또 언론도 동원되기 때문에 언론도 보면 상당히 기분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따라가느라고 지금 갑자기 건폭 따라가느라고 지금. 제가 사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관련된 보도들을 쭉 봤는데 노조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보도보다 정부 쪽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언론 보도가 훨씬 더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표면적으로 뭔가 이게 적법이고 합법이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정파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소식을 느끼는 어떤 불합리성 이거에 대한 공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서로 좀 다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고 얘기 조금 넘겨볼까요? 회계자료를 노조에서 정부에 좀 제출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안 하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고 감사는 하더라고요. 감사. 네. 노조도 다 감사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할 거면 정부가 노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지원금이 전부 다 있거든요. 대겹도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검사해야지 노조만 또 딱 찍어서 하는 거는 약간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것도 뭔가 논란이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논란이 아주 좀 일반인들이 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입법조사처인가요? 거기서도 회계자료 자체를 정부가 제출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규정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계자료라는 거는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금액을 딱 목적을 정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썼느냐 이런 것들은 다 보고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는 사실은 어떤 단체라는 거는 단체 구성원에 대한 대변을 하는 것이니까 단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지명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회계 감사를 받고 하는 건 다 맞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동창회계를 하더라도 감사가 보고서 보고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노조와 정부는 제3자인데 정부한테 오게 해라. 그리고 그 권한이 있느냐 봐야 볼 수 있는.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다가 여쭤봤는데 민주노총 대신 보고 여쭤봤거든요. 자기네는 국가보조금이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도 재밌는데요. 뜬금없이 나온다고. 권성동 의원이 얼마 전에 1520억을 지난 5년간 양대 노총에서 받아갔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는 그 사무실 보증금 30억 외에는 받은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지방자치정부에서 받은 돈을 모두 합하면 5년간 152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것도 계산법이 다른가 봐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명확하게 팩트로 민주노총 대주본부는 국가나 지방정부부터 보조금 받는 건 없다라고 확인됐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정리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요. 일단 팩트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만 먼저 쏟아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권선동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가 양대 노총에 얼마를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회계제를 발견됐으면 어느 노조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고 어느 국립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단위로 보조금 썼으면 국가 보조금 실성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세금을 혈세를 이렇게 받아놓고서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노조 쪽에 질의를 해보고 지금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보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받아오는 지원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회계에 감사를 받는다. 이미 지방정부로부터. 그런데 왜 이걸 갖다 퉁쳐서 갑자기 이걸 꺼냈느냐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그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노조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전국 규모로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예산도 상당히 많을 테고 노조원들로부터 노조비 이런 것들을 받을 텐데 사실 개별 노조의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조 비리를 없애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노조 자체의 어떤 민주적인 운영 투명한 회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뭔가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건 적절한 방법인가라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같은 편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섭외를 잘못한 느낌이 좀 많아요. 가검색어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사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또 당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잘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정무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지금 발언해 주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아름답습니다. 칭찬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렵다. 지금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있죠. 지금 물값 많이 오르고 팍팍한데 지금 노정관계가 이렇게 갈등을 치닫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삶이 좀 불안한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노조 같은 근로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제 mj노조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생기잖아요. mj노조. mj노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21세기로 산업도 고도화되고 점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자랑하셨던 현재 자동차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제 점점 시장을 이르러가면서 전기차한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도 이제 전기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그런 변화하는 경제 환경 산업 환경에서 노조도 좀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는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 숫자로 어떻게든 간에 공장과 어떤 생산 라인을 멈춰서 자기 이익을 그어내려고 하는 투쟁 중심에서 벗어나라. 그런 구태의한 방법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j노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는 좀 더 소통을 하고 싶다. 투정보다는. 그런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단체와 조직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노조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준 노조와 어떤 대립각 이런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 mz세대니까 생각의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존 노도도 좀 수용을 해서 고도화되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어떤 그런 결국 우리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노조도. 그렇게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mz노도도 지금은 시각으로 있지만 결국은 노조원을 위해서라도 정치 권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를 나중에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세대별로 달라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또 말하면 꼰대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노란봉투법 얘기 좀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노란봉투법 아마 많이들 아실 건데요. 만약에 노조에서 파업이 벌어져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사측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한하겠다. 이것이 이제 노란봉투법.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했네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어쨌든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셨지만. 그거는 저는 노란봉투법의 용어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옛날 쌍용자동차 노조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돼 있을 때 지지하시는 분들이 노란봉투 옛날에도 노란봉투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지원금을 담아서 전달해서 그런 연원이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란봉투법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나 특별고용 노동자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 하청 비슷한 개념의 그런 사람들 사이에 노사관계를 인정해서 교수권을 갖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대폭 어떤 면제내진 감경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를 통화는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히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정쟁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첫 번째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안 하더라도 노사관계가 있는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분리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알고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정쟁의 불씨가 될 것 같다. 글쎄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정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노조할 권리하고 또 기업으로부터의 손해 관련해서는 과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저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한계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는 책임을 우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쌍용차와 최근에 대우조선을 보면서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나 제한을 둘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게 지금 법안에서 그 섬세한 부분을 제대로 다 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논란이 못해보고 그냥 통과부터 됐거든요. 사실은. 시간은 많았는데 국회에서 왜 그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이건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쇠게 나가자 하는 이런 접근보다도 대통령이 거부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맞춰가자. 기존에 민사사법제기하고도 좀 조화를 맞춰보고 학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거 운영상에 어떻게 얘기되는 거. 이게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토론을 참 1년 내내 정말 여러 단계를 갖춰서 학자들 모아나고 공부를 해도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쉽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논란문특법은 공부만 토론에만 100번 넘게 열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서도.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할 만큼 했는데. 그렇죠. 정치만 남은 거죠. 결단만 남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토론이라는 게 어느 진영 내에 토론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영 내에서. 아.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 있는 이른바 진보 계열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정도 법안은 국민의힘이 통극에 좀 동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받을 수 많다고. 이거 하고 뭐지. 양국관리법 두 개 정도는 아마 거부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은 좀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물러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또 강대강 대치가 계속 또 이어질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는 시사기 때문에 늘 이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싸우는 얘기만 나올지. 걱정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좋은 거째로.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가 이슈가 이슈를 덮는 그런 형태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사전망대 오늘 이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